추레굽기는 홍해로부터 신의 산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것이 추레굽기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신의 산을 향해서 우리가 나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한 번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더 귀한 곳일까요? 어떤 곳이 더 중한 곳일까요? 그 최고죠. 마운튼 탑 최고봉은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전류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사실은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의 근거, 이거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풀스케일로 신의 산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유일한 사건,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에 대한 고백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고백도 그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겠으니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모세 오경의 근거이고 그게 성경의 근거이고 그게 우리 예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겁니다. 그 길, 그 길에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만 그 원초적인 오순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 체험으로 영적 신해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오순절 경험입니다. 바로 홍해에서부터 신해산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그들이 죽을까 봐 이럴 때 장막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시고 깨끗하게 하라 그러시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들어가는 홍해에서부터 신해산까지 올라가는 바다에서부터 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향해 들어가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보검 22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공예합회 쓰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공예합회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본문 출애국기 34장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신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 앞에 왔다는 이 오순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여러분 오순절 단지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순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일하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풀스케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한테 나타나시는 것이 신해산인데 동시에 그 풀스케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엄청난 전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모세와 같은 어댑터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국기 34장의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국기 34장, 바로 앞에 있는 33장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 안 되겠다. 삭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약속은 지켜주마. 저들 다 승리는 하게 하고 내가 약속한 건 다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너희 백성, 네 백성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당신 백성이시지.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당신 백성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씨름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하게 만드는 데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멱살잡해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이 백성들과 안 가겠다 하실 때에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도 모세는 나는 절대로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하면 같이 망했지 같이 죽겠습니다. 같이 멸망당하겠습니다. 이 말로 그 백성을 중보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밑에서 볼 때에는 저 신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동급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세의 모습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실망을 잠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온 정성과 온 몸을 던졌던 존재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모세와 같은 이라고 모세보다 더 큰 메시야 모세와 같은 이가 예수님의 닉네임이 되는 겁니다. 메시야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그분의 임자 앞으로 그분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홍해에서부터 신해산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영적 신해산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 6월절 어린 양 부활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자 무교절인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본래적인 오순절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신해산까지 걸어가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영적 신해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출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홍해에서부터 신해산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 건넌 것 대단한 일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엄청난 일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엄청난 일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더 귀한 곳 더 중요한 것 그건 영적 신해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위한 빌드업 하나의 발판이고 디딤돌이었듯이 홍해의 6월절은 신해산의 오순절을 위한 빌드업이에요. 발판이에요. 디딤돌입니다. 제가 매학기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기독교 이해라고 하는 교양 필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학기 수강생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80% 이상이 최소한 무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학기 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설교는 20분 좀 넘습니다만 수업시간이니까 2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대형 강의실인데 10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최소한 80% 이상이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은 알아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도 알고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물론 무관심한 학생들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많은 학생들은 그 안에 깊은 뿌리 깊은 불신이 있고 비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납득할 만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꽉 깊은 의심과 불신과 비판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현상학적인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공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 잘못했고 저런 사람 잘못했다. 그거 가지고는 뿌리를 그 뿌리를 건드려줄 수가 없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80% 학생들은 성경을 모르는 학생들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홍해에서부터 신해산까지 올라가는 출애굽 이야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학생들이어서 아, 홍해를 건넌 것 그게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고 그게 무교절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신해산에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게 신해산의 오순절이라는 것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여기까지는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대형 강의실이니까 칠판이 커요. 이 많은 큰 칠판을 가지고 제가 반을 잘라서 이제 두 시간 동안 열심히 판서하면서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초막절도 출혁기 13장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출혁기 13장에 보시면 숲꽃을 떠나면서 광야 끝에서 숲꽃을 떠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숲꽃을 떠났다 하는 그 숲꽃이라는 말이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숲꽃이라는 말은 초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가 아닙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얼기설기 지금 임시피난처처럼 숲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덮어 잘 수 있도록 지금 얼기설기 지금 임시로 초막을 만든 거예요. 그게 숲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지금 뭘 준비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 가지를 대충 뽑고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얼기설기 숲꽃을 만들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국기 13장에 숲꽃을 떠났다 하는 얘기는 지명도 되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초막을 이제 버리고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초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숲꽃을 떠나는 거예요. 초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낮에 초막으로 피했던 그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꽃 초막절이라는 말 장막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숲꽃입니다. 그 숲꽃이 숲꽃이에요. 그러니까 숲꽃을 떠났다 하는 것은 그 초막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지명이 되기도 하고 초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 거처를 변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냐 얘기하면 80%가 성경을 몰라도 출협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 그 이미지, 풍성한 이미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 즐거운 날이겠구나. 정말 기뻐하는 날이겠구나. 얼기설기했던 그 초막을 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제를 기뻐하는 절기둥구나. 그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 반대편에 있는 하얀 폰이죠. 여기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지키는 성탄절, 주의 십자가,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적어줘요. 그리고 이게 이거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쪽 편에 있는 칠판은 거의 텅텅 비죠. 이쪽 편에는 판사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냥 학생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 십자가, 부활절, 오순절. 그런데 이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신의 산에 받았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 미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밑돌에, 맷돌에, 윗돌은 저당 잡지 마라. 그것은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똑같다. 맷돌에, 윗돌을 저당 잡으면 그 사람 죽으니까 그건 절대로 저당 잡지 말라. 미친 자에게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치력에 가서 그 옷을 줘서 빚진 자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그 옷을 다시 저당 잡아서 오는 거예요. 빚을 받고 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발가벗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과부의 옷은 절대로 저당 잡지 말고 일을 시켰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까지 값을 치르고 안 그러면 가족들이 굶으니까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똑똑한 학생들, 고민이 깊은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 깊은 불신과 비판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눈물 흘리게 했던 예수 믿는 친구 아저씨 교회에는 헌금 많이 하면서 아빠랑 비즈니스 할 때 마땅히 줘야 될 돈 주지 않아서 우리 아빠가 부도나서 눈에서 피눈물 났는데 아, 그 아저씨는 교회는 다니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신의 삶까지는 오지 못한 분인가 보다 모르겠어요.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 후스라치게 일을 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인 우리 이모 우리 이모는 왜 그럴까 홍해는 건넜는데 영적 신의 삶까지는 오지 않았는가 보다 성탄절 예배는 잘 드렸는데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활절 예배까지 드렸는데 성령 강림주일 이제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니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만 알고 진짜 출애굽을 몰랐구나 진짜 출애굽 영적 신의 삶까지 가지 못하면 십자군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마녀 사냥도 일어날 수 있고 그보다 더 기괴한 모습도 나올 수 있겠구나 물론 무관심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추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 뿌리 깊은 불신 뿌리 깊은 비판 뿌리 깊은 실망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오 나를 먹으라 그 말씀으로 오순절의 진정한 임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여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여기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 초막을 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6월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도 기억하고 초막절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회로 모인 그 공회 앞에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신이 입술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길을 홍해에서부터 신의 산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을 위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완성케 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나를 먹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라 하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초막을 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해에서 신의 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늘 영적 신의 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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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